하루 방값 7천원, 그것도 관리비 포함이란다. 뭔 부금이 성욕 떨어지는 부금이냐고 묻겠지만, 곧 명절이라 국뽕 차오르는 부금을 선택해봤다. 타일은 영업용이 아닌 데코 타일이었고, 슬립백으로 방 사이즈 보여주려 했는데, 현실은 봉산탈춤이었다. 취의방, 주방은 완전 분리형이라 좋았고, 집바로 앞 편의점이라 개꿀이었다. 테이프 쓰고 왜 저기 붙여둔 건지,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, 원룸치고 베란다 넓었고, 보일러 교체해서 난방은 문제없겠다. 화장실은 창 있고 오래되어 보이지만, 깔끔했고 똥물도 콸콸콸. 진평동 강동병원 앞에 있고, 보증금 30만월 21만이란다. 그럼.